문화와 예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회 이천 도자기축제 개막식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문정현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행사는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도자기축제 개막 공식 행사에 이어 축하 공연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오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행사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자리에서 안전하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행사는 대구 공연을 시작합니다. 은신과 함께 한마산을 시작합니다. 은신과 함께 한마산을 시작합니다. 은신이 그의 시에 따뜻한 강민영입니다. ! 은신과 함께 한마산에 이어지 않습니다. 나와라구 멀쑤라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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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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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자, 준비 자, 박자 들리시죠 하나, 둘, 셋 다시 하고 갈게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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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